중학도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중학도형을 꼭 정리를 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. 반드시 해야 돼. 왜냐하면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우리가 수능을 볼 바로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 중학도형 내용이 엄청나게 중요해요. 왜냐? 바로 삼각함수 단원의 비중이 아주 커졌기 때문이죠. 그래서 삼각함수 단원에서 온갖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반드시 도형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도형을 해결하려면 중학도형에 대한 베이스가 아주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한단 말이야. 꼭 삼각함수 단원뿐만이 아니라 도형이 결합될 수 있는 모든 단원에서 중학도형 내용은 얼마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.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니 내가 기본적인 문제는 그래도 풀 수 있는데 그렇다고 중학교 내용까지 내가 해야 하나? 이런 생각이 또한 들기도 해요. 여기서 착각을 하나 하고 있는데 중학도형은 왜 정리를 하는가? 심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거야. 오히려 심화 문제일수록 간접 범위라든가 아니면 중학도형 내용이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거든. 내가 만약에 그냥 단순히 3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있다. 그렇다면 이 중학도형 정리 안 해도 괜찮아. 근데 내가 1등급 그걸 넘어서 만점까지 목표를 갖고 있다. 그럼 반드시 중학교 도형을 정리해야 돼. 왜? 반드시 최고난도 도형 문제가 수능에서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형에 대한 대부분의 내용은 중학교 때 정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정말 큰 지장이 생길 것이라고 그냥 단지 안다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방금 배운 것처럼 생생해야 돼. 그래야 실전 시험에서 쓸 수가 있어. 시험 보고 나서 해설지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납득하는 수준 가지고는 시험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. 네가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죠. 그럼 머릿속에서 생생해야 돼. 그러니까 중학교 도형은 그냥 중학교 때 공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. 지금 반드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거야. 알았죠? 오케이. 그럼 교재에 대한 안내를 좀 하도록 할게. 이 교재는요. 일단 첨부 파일로 지금 진행이 될 것이야. 근데 장기적으로는 선생님이 이 교재로 만들 생각도 하고 있어요. 사실 이 강의를 찍는 시점 기준으로는 사실 좀 먼 미래가 될 거예요. 근데 지금 너가 이 강의를 언제 볼지는 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 먼 미래에 지금 현재의 너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미래의 너를 위해서 조금 뭐 이야기를 해둘게 사실 이 첨부 파일 중학교 도형이 사실 뭐 교재 분량이 대략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됩니다.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교재를 만들 수는 없고요. 선생님이 진행하는 약점 극복 프로그램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중학도형 총정리 또 하나는 그래프 총정리. 수능에 필요한 그래프 총정리. 근데 이제 수능에 필요한 그래프 총정리도 기본 단계 그리고 심화 단계 그런 것 좀 여러 개로 나눠서 단계별로 좀 진행이 될 것이야. 그래서 수능에 필요한 그래프 총정리 강의도 역시나 자 첨부 파일로 자 진행이 될 건데 자 이거 강의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자 이런 약점 극복 프로그램들 첨부 파일들만 좀 모아놔서 교재로 따로 만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. 알죠? 그래서 이것이 한 권의 교재가 될 예정이야. 자 그래서 지금 네가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시점에 만약에 뭐 교재가 딱히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첨부 파일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뭐 교재가 있다. 아니 근데 내가 이 그래프 총정리 강의는 안 듣고 중학도형만 들을 건데 아 막 중학도형도 있고 막 그래프도 있는 그 교재를 내가 다 사야 되나? 아 꼭 그렇진 않죠. 그냥 첨부 파일만 다운받아서 공부를 하면 돼. 근데 만약에 내가 어차피 이거 그냥 다 들을 거면 아시 그냥 출력하는 게 그냥 돈이 더 들 것 같아. 그냥 교재 사버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편할 것 같아. 아 그러면 뭐 교재를 사서 공부를 해도 돼. 알았죠? 오케이? 자 그래서 교재에 대한 안내는 한 이 정도로 선생님이 하도록 할게요. 알았죠? 그래서 여러분들 뭐 편의에 따라서 첨부 파일로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해도 되고요. 아니면 전반적인 약점 극복 프로그램 자 중학도형 총정리와 그래프 총정리 교재를 한 권으로 담겨있는 것을 공부해도 좋습니다. 알았죠? 오케이. 자 그렇다면 우리 본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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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